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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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행, 보살행,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들을 돌보는데 요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 법으로서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우선이지만 불교에서는 진리의 가르침, 바른 이치에 대한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중생을 위해서 살았지만 누구 하나 밥 한 숟가락 보시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 바른 이치로서 우리들을 깨우치는 것으로써 법공양을 올리고 법보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세상을 돕고 위하고 가서 허진적으로 봉사하고 이것만이 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안 해도 사실은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불자가 그것을 하는 것은 거기에 부처님의 정신을 담아서 밥도 한 그릇 드릴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말하자면 무슨 강과 산과 자연을 살리기 운동도 부처님의 정신을 거기서 담아서 해야지 그냥 강을 살린다 산을 살린다 자연을 살린다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자가 그런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부처님의 사상이 거기에 개입돼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바로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야. 비로소 불자가 사회에 헌신하는 것이고 회항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좀 더 크게 개개인계 아무도 잘합니다만 좀 더 단체가 이루어져서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런 단체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만 한다면 정말 힘껏 돕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야기 좀 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검 이 부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마 소외계층에 대한 국제적 불가의 자세에 대한 전망과 반성이 아니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과 사회 참여 문제라도 의뢰를 잡힙니다. 이런 문제에 입원해서 어떻게 전망과 반성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아니겠을까 싶습니다. 대중과 분의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청소 생각하셨다는 것을 밝히신 분이 있으시면 또는 문제에 대해서 하신다든지 또는 뭐 어느 날 이 현실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생각에 대한 시간을 기부하면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제 바로는 심사에 따라 좌로도를 모가지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할 말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서서하는 게 대중인 것 같은데요. 인물도 잘 들리겠습니다. anyway 이condapan 예 뭐라고 해 2건 4일 1 2 3 5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더라구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할때는 보살행이라고 찬탄하고 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야되는 노숙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다라고 사회와 진치권에 문제제기를 하고 근본적인 세계를 구하려는 이상한 생활을 써본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첫째, 저는 이제 한국불교회에서 계속 당당국에서 농무소들 위생이신 구조색성향기 조 꼭 동시하라 봉사정신과 보살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우리 분류에 있는 이 부분을 자선사업 정도만 생각한다는 인식의 문제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중생제도를 하기 전에 보살행을 하기 전에 불교가 문제 잡고 있는 고해, 고통의 문제 흔히 사후팔도로 분류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존재력적인 얘기이지 그리고 애별이고 원증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으로 보다 보다 우리들이 고통을 분석하고 인식을 주는 것은 안내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잔손이 생로병사라는 존재력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이런 천선하고 견전이 일명하고 깨닫고 그 부분은 고통이 하라. 현식적으로 노숙자가 많고 이러니까 가서 받주고 자원봉사하라, 자선하라. 우리가 볼 때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 대응 방법도 단순히 벚꽃이라고 하는 것으로써의 범운 그리고 현식적인 사회에 대한 자선사업 이걸로 저는 반략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살행을 할 때 보다 고통의 부분을 개인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인류가 안 보이는 여러가지 보통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은 경우 민족차별에 대한 문제, 이것을 반납하셨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고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의료적인 고해에 대한 인식들을 보다 시편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근로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경우 법못이다, 제못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으로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가는 것, 자선사업으로 가는 그러한 좁은 의미, 반려적인 의미, 대인적인 의미로 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인류적인 고통으로 고통으로 접근해서 경기에 맞는 대인 방음을 보살행을 추천해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사장에 대한 고사장에게 단순 자선에 대한 법의 극한 고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혹시 이 부분에 구현해서 또 반론이나 반론 좀 있어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체계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선 당장 배고픈 점은 있습니다. 고, 법까지도 인한 것이죠. 없으신가요? 네, 오, 시에 계신 것만 말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산에서 박근수입니다. 어저께 이야기 공부하겠고 간단하게 제가 저기에서 보고 무권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헌성님께서 이야기하실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제 행식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그 도움을 그 사람에게 바꿔주냐? 너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마 거주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영국인대 아파들, 오사는 사람들 집합소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서 구제하고 직접적으로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했죠. 저 사람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 끝이 우리 부정법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비례합니다. 이런 어떤 운동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포교사를 지금 가지고 이거 지금 생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포교사가 어제 병원회가 봉사를 하고, 밥검식 봉사하고 집회하고, 법회가 하는 그런 포교사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폐부사장은 직접 몸으로 그 사람들이 현지, 현지에 가서 그 부분에서 그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포교사가 자격을 갖다 주어져서 그분들이 각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마련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남은 봉사, 뭐 밥해주고 봉사하고 검식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합니다. 요새 그 아픈 사람 봉사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또는. 그분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우리는 진지어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입니다. 너블루는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될까? 배수입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소외배 씨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또 주시면, 저 뒤쪽에서 그런 마이크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로 가평에서 온 김영희 전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산의 이탈의 의문은 또 이 문제는 이미 경로 가평에서 불사랑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현실에서 과연 불사들이 얼마나 이탈의 고사랑의 적적이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희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직접 정황한 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국립재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긴 거의 중증 환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자기몸을 움직이지 전혀 소외배연을 볼 수 없는 분들만 오신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대한불교구초뱅사회복지대단에서 정책의 공사 중앙을 나가는데 여기에 환자들이 이제 남자분들 계신, 여자분들 계시는데 여자분 환자들은 여자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야 되고 남자 환자들은 거사들이 가서 공사를 못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사봉사자들이 없어가지고 남자 환자들은 고살봉사자들이 가서 남자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물론 그나마 대한불교초뱅사회복지대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명평화를 얘기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먼저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그런 운동을 피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늘 정당에다가 큰 사찰에서 누군가가 해주를 기대할 것이 아닐까 또 앞으로 대한불교초뱅사회를 가지고 계시는 움직임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청하면서 이런 운동을 피시는 것도 물론 당분이 아닐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의 방향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좀 제가 신청을 해보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분이 계셔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불교에 따라 한국 사회에 대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불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극구독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한국의 신사회의 결과보다 지금 주현승께서 굉장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에 감아주신 말씀이 많으시라고 하는데 주현승의 말씀을 겪어서 우리에게 공연을 풀어봤으면 합니다. 일단 몇 가지를 뵙어봅시다. 여러분이 잘 원했습니다. 말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영진이 상임 대표이시고 제가 집행 현장이라서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문광역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극구독 장례가 나오는 대부분이 있어서 전사회에서도 체면을 세웠다는데 정말 불가운 분입니다. 이분이 극구독 장례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불교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이 이분들의 정신에 내세워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현장에 좀 있으면서 그런 느낌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셔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종교 권력이 이렇게 나뉘는 혈주가 수적으로 많고 청중이가 많고 분명 근래에 들어서 이제 좀 체면이 될 정도 됐다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종교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수년이 비고있으니 고전이라는게 일반 시설에 대한 이태설이라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 봐서도 다려요. 우리가 종교를 내세우고 사람과 자리를 하면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역으로 더 힘을 주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강성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작은 곳인 원주에서 어린이집 3군데 유치원관 일반 복지관 브라미시설 그리고 또 청전수전시설 가늘은 장애의 복지관 그리고 또 작은 유양 그리고 또 야공시설 이렇게 여덟개 시설을 다니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안보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흔히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적 정신 종교적 목표 이런 걸 갖고 또 비전을 제시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금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틀에 내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또 그 내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다르지 않나 일부 자격증 사회복자 자격증 받고 또 무슨 직책을 갖고 다른 분들 가운데 훨씬 일반 오래된 사람들보다도 더 내용적으로 볼 때 자기 생활에 갇혀서 오히려 특별한 틀을 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방성에 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분에서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 함께 용이 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는 마음가신 것을 갖고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꼭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어떤 비그리스님이 작은 저녁을 만들고 한 사업일 거거든요. 이건 사업일 거거든요. 사업일 거거든요. 그 동네를 보니까 사람도 많이 아는데 할머니들만 계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한글을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할머니들을 모셔서 천수경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 교문을 낳고 나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한 80%가 한글을 관련되고 그 할머니들이 교문에 천수경이었어요. 차감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느 마을에 가는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개가 100군데 다문화가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정하고 두사람만 아마 시스테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다른지 대부분에서 요즘 뭐 이해 아니더라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직접적인 찾아서 훨씬 더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고 아동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제가 얼마 며칠 가까우니까 학교가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를 타고 와야되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왜 안가야되냐 차를 오셨는데 버스를 타고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학교 교훈 앞에 데려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1시간 지나서 다니는데 전화가 왜 왜 왜 아이가 갈게 왔냐고 한 시간에 데려다 줬는데 무슨 고사리 해겸이 드마와돼가지고 3일을 열야되었다가 마산에서 새벽 3시에 피시방에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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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왔다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3시에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 및 부부가 그사롭지 인간이 시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하던데 아이들을 그렇게 시절에 뵙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거기서 나는 하루는 외출을 했는데 외출을 했다 와보니까 집안의 도둑이들 이라고 문자팔이 된거에요 그런데 물건만 훔쳐다니게 아니라 이 하면서 이불을 펴고 그 안에다 그릇을 펴이게 그래 거기다 뽕가에 싸우고 간다는거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살던 아이들이 그랬다는거에요 거기서 살던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다니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거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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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면 아무리 거룩한 부채의 말씀은 남편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그들과 가까워질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 내가 모두가 동기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거에요 이것이 그것을 장애자가 정신과 일찍하는거 생각하고 불교가 해야 된다 무엇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내세우는 것은 위험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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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들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란 주상 도시를 떠나서 소외층에 대해서 불교에 적극적인 불교를 독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운데 질문 소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안을 안 나왔던데 결국 동산렉하면서 남을 이 타임을 얘기하면서 물질 정신 복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형각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목의 행복은 정말 고맙고 찬단한 일이나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의 입장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정신적인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법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문제 예를 들어서 배별이 이런 큰 테두리에 있는 고가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느끼는 고는 상당히 세미라고 구체적인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해와서 얘기 듣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만 듣지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어떻게 풀어 나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과 테렉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불교계에서도 앞으로 이런 정신 복지 특히 결국 제가 이해하게 불교라는 것이 경험은 치유와 성장력을 말하고 또 어떤 주제성의 하량과 관계성의 정장력을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구되고 관심사에 가느냐 그냥 구원으로 하면 교본적인 얘기만 가지고는 굉장히 가게 하나도 부족한 바이 느낀다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바깥에서 발음을 신청하실 분이 계셔서 밖에 있는 말씀 들어갈 수 좋습니다. 밖에 마이크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밖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군미에서 온 지효라고 합니다. 어저께 그 복주 스님께서 금방경이 불교의 소위경전으로 타당한가라고 합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종단의 소위경전을 이렇게 제기한 것 참여한 것은 저 자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의 그 첫 시작이 추경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경 우리 조계정 종원에 보면 본 종단의 소위경전은 금방경으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만 주재하고 보상은 이미 지난 어제 다뤘던 것이고요 지금 전문 이와 취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경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도 좀 알고 지나가야지 일반 대중들은 금방경만으로 혹시 좁게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첫번째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혹은 나는 들었습니다 의 부분은 무의미한 지적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국 고독원이 부처님께서 법을 사라시는 장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어 그 500도 힘든 사람들을 보살필 필요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탁월한 어떤 안목을 가진 지적이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에 그 진창이 없는 도시 중에 유주산 도시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적은 역시 어 제가 어 동참한 이 회상에서 참 잘 왔다라고 하는 감명을 받은 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단의 주요 소임자 즉 총무원장의 앞으로 본사부지 혹은 중단의 큰 사찰에 사찰 임원진 우리 그 제가 문자님들이 이 부분을 가장 좀 그 가슴 깊게 새겼으면 좋겠고 향후 중단의 주요 소임자나 제가 임원진은 반드시 그 종책에 임하기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공사나 도시락 배달공사 혹은 병원봉사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설문자사 좀 잘해 주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가능한 주제에 이 과학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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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얘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곳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얘기를 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를 말씀하신다든지 여러분 좀 좀 지향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좁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뒤쪽에 마이크 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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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라도 뭔가 어딘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이래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이 3가지인데 첫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위에 공헌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첫째기준 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며 일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주위로부터 주위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완성을 향해서 부담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가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자신의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려는 그 의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는가는 그 세 가지가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시켰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되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논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울 대학을 서울 대학 존업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 거기에 해당하는 그 성우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하게 장수를 준다고 해도 5%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에서 자녀를 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서울 대학에 일단 합격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서울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이런 지방에서는 현수막도 거동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과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나오고도 과연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신자로 장마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르침만 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르침만 가지고 문제가 삶이라는 문제가 빠졌을 때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암 자체도 삶이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알이 완성되는 거지 안다고 하면 그 사실만 가지고 알이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혹은 또 불교 제가 불자들이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리가 불교적에서 흔히 만약에 공부 공부 잘 하시는 스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 스님 공부해라 또 정법을 해라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의 큰 의제는 아름다운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받은 법을 알리는 것이 그 내용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선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다는 것만으로 끝나서 있는가 그렇게 해서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 따르고 인력의 완성이라는 것이 따르지 않는 알림이라는 것만 같고 부처님의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비스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법 후료라고 할 때 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내용과 더불어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함께 강조해야 그 불교가 정말 사회의 불교로 사회적 공헌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삶이라고 하는 문제가 빠져있으면 불교가 사회적으로 생기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법이라고 할 때 그 정법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시에 삶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정법을 해야 그것이 완성된 정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의 기준을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가치를 삶이라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시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도 완성된다고 생각해주고 불교에 필요한 정보라고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을 해주셔서 더 더 한제 공간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 나온 얘기가 방금 질문하시고 그래도 정신복지대 구체적 방법론의 요구에 있었는데 소재팀이나 직접 행동 요구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법사진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의 말씀 해주시고 다른 요구에 들까요?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얻여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우담바라의 제자 남지심 부살림이십니다.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설을 쓰고 계시네요.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특히 원론적인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체로 옮겨줘야 되는가 그건 삼축동자도 다 필요로 하고 또 알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문제라든지 몸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뒤에서 지적하셨고 또 밖에서 지적하신 분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항하는 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고독한 사람들 힘들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이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